네, 안녕하세요. 범프웨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구 중에서 오토메터라는 도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메터라는 것은 칼리눅스 툴즈 공식 사이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오토메터는 우리가 어떤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아니면 도메인, IP나 도메인을 기준으로 찾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 중에서 어떤 악의적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사이트인지를 여러 사이트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사이트를 가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URL 정보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보통 여러분들이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않는지 판단할 때 대표적인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하면은 우선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이트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URL 정보를 서치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제가 URL 정보를 하나 가져오게 될 건데 이 사이트 같은 건 예전에 좀 악의적으로 사용했던 이 사이트입니다.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할 건데 바이러스 토탈 쪽에서 URL 정보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게 기존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이게 현재 어떤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 보면은 조금 서스에 좀 살짝 의심되는 것들이 하나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제 클린으로 뜨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이브리드 어너라이즈라는 사이트가 있죠. 이건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토탈 보다 여기를 좀 많이 더 사용한다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URL 정보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너라이즈 하는 것이 아니고 서브미션 쪽에서 URL 정보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URL 정보를 찾으시면은 여기서 기존에 분석했던 것을 기준으로 여기서 결과값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이러스 토탈보다 훨씬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저희가 판단했던 바이러스 토탈 쪽에서는 현재는 클린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클린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의심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심되는 확률이 거의 100%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어너라이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정보들이 다 연결성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사이트에서 어떤 URL 정보에서 의심되게 나왔는지 정보들 그 다음에 악의적인 사이트들이 어떤 샘플들이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프로세스 정보들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다운로드 됐던 악성 코드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API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퍼블릭 API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API 정보를 몇 분이죠? 1분의 4개인가? 1분의 4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는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파이썬으로 이제 오픈 API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토메터라는 것은 이제 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양한 사이트 정보들에서 한 번에 대해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이트에서 URL 정보나 API를 활용하지는 않고 물론 이제 오토메이터 자체의 관련된 API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 서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합적으로 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들이 블랙리스트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에서 이렇게 악의적인 사이트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사이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기준으로 해도 되고 도메인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은 시간은 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 오토메이터가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을 이제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어떤 사이트 쪽에서 검사했던 사례들도 한 번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정보가 이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이트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요청값들만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 관련된 요청값들을 넣어줘서 그 결과값들을 이제 파싱을 하는 겁니다. 파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트에서 디텍트가 되면은 어떤 악의적인 현재 악성코드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콘솔, 형식 콘솔로 CLI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검색했던 것이 현재 나왔는데 요거의 결과값들을 보면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바이러스 토탈 쪽에서는 클리어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좀 취약하게 나왔죠. 취약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바이러스 토탈 쪽에서 본 것과 달리 지금 현재 정보들을 보면은 이제 언제 현재 2018년도 9월 12일 날까지도 현재 어떤 것들이 취약하게 지금 현재 어떤 악의적인 URL 정보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까지도 이렇게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매우 빠르게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도구죠. 좋은 도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안 담당을 하면서 이제 의심되는 사이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내부에 임직원들이 어디에 접속이 되는데 그 이후에 전후에 이제 악의적인 어떤 악성 코드들이 이제 뿌려져가지고 램섬웨어가 걸렸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의심되는 그 도메인 정보들을 다 검색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솔루션 자체에서도 이런 사이트들을 검색을 해서 바로 관리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전후로 전후로 이제 몇 분 정도 전후로 딱 봐서 이제 그 로고들을 다 확인하는 이렇게 사이트들 도메인 의심되는 사이트들이 뭐가 있는지 등록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바이러스 토탈이나 그런 정보들만 이제 좀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오토메터를 바로 칼리뉴스로 활용하시면은 이제 그 사이트에서 어느 워드 쪽에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지 많은 사이트 정보에서 한 번에 보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메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